발견! 저거 작년에 저번에 쏘아먹었던 날이 봤어 그쵸? 여기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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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제 저번처럼요 바닥에 딱 붙었어요 그쵸? 이걸로 맥주 맥주 따라드실분? 따라드실분? 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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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잔 다 따라드실분 오늘 가져갑니다, 다 따갑니다 오늘 꽁칠 것 같아요, 다 따갑니다 보세요, 뒷면이래요 이렇게 약간 너리끄러이에서 사람들이 소나무 상황이라고 사계측을 파는구나, 그쵸? 뒷면 보면 아는데 색깔이 너리끄러이에서 이것도 그러고 보세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쏟는구나, 상황버섯이라고 이거 상황버섯 아닌다니? 상황버섯입니다 따왔습니다, 어때요? 여기다 술 따라 마시면 좋겠죠? 술잔, 아니면 배를 띄워볼까요? 배 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가져갑니다 조그만거 손 안으로 잤네, 벌써 유생 조그만거 아, 땁다 버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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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